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부동산TV 구독들입니다 여러분들 청정지역의 토지를 찾는다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 유해시설 그 다음에 혐오시설 이런거 아예 없고 혹시라도 축사우사가 있으면 냄새가 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습니다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피톤치즈가 코를 팍 때리는 이런 토지입니다 지금 아로니아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아로니아를 계속 하시든지 뭐 뽑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경부 영주시 우석면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주저 말고 전화주세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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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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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주저 말고 좌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옵니다. 전화 주시면 더욱더 산세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